죽은 것 같냐고! 다른 중에는 죽었죠?! 네가 어떻게 갈 때야?! 너 나 다 죽었진구나! 왜? 왜 이렇게 죽을냐? 왜 이렇게 죽을냐? 왜 이렇게 죽을냐? 뭐? 아아... 선택은 니가 해, 난 언제든지 널 없앨 준비가 돼있어 2년 전에 니가 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아직도 나에게 빠진 심수련으로 보니? 태권들과 루치, 저희랑 다가오니? 난 언제든지 널 없앨 준비가 돼있어 내가 널 없앨 준비가 돼있어 다가오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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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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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